한국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간단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20초간 다른 곳을 쳐다봅니다. 4, 8, 9, 5, 6, 3, 7. 4, 7, 6, 5, 3, 8, 9. 4, 3, 5. 7, 6, 5. 6, 6, 6, 7, 8, 9, 9, 10.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읽으신 숫자 한번 외워보실래요? 4, 8, 5, 3, 9, 7, 6 고작 숫자 7개입니다. 우리가 몇 개씩 외우고 다니는 전화번호 자릿수이기도 하고요. 이 간단한 문제를 왜 미국인들은 그토록 어려워할까요? 인간의 기억이 작동하는 최소 단위는 약 2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2초 내에 발음을 할 수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2초를 넘어서게 되면 이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7개의 숫자를 2초 안에 발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서 20초 이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기억하는 능력은 숫자를 발음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치만 decir 생각AND I 가지고 계획은 감사합니다.